여러분은 일단성 쌍둥이 자매로 70년대를 풍미했던 반이걸스를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들은 예쁜 해모와 시원한 가창력, 화려한 무대매너로 데뷔하자마자 큰 사랑을 받았고, 군부대 위문 공연도 많이 다녀 요즘의 걸그룹들보다 훨씬 앞선 원조 군통령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언니 고정숙이 끝내 끔찍한 죽음을 맞는 바람에, 이승에 남은 동생 고재숙이 극도의 슬픔으로 메일을 보내던 중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는데, 언니 고정숙은 결혼과 함께 은퇴를 했다가 이혼 후 활동을 재개했지만, 전성기 때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지독한 생활고를 겪었고 급히야, 정신병동에까지 입원을 한 뒤 그만 위암에 걸리는 바람에 60대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홀로 남게 된 동생 고재숙은 자신의 반쪽과도 같았던 언니의 죽음으로, 극도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면서 그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는데요. 고재숙은 과거 불우의 명곡 바니걸스 특집 당시만 해도 오랜만에 TV에 출연하며 반가운 얼굴을 비췄는데, 그녀는 바니걸스 활동 당시에 비화를 털어놓으며, MC 신동엽이 70년대 바니걸스는 군통령 원조 중의 원조다. 활동할 때 동료에게 대시를 많이 받았지 않나 라는 질문에 그 당시 천회 이상 공연을 다녀, 국방장관이 표창까지 했다고 회상하며 어머니 때문에 대시를 받지 못했다. 어머니가 워낙 심하게 방해를 해서 남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면,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에 남자들이다 도망갔다고 털어놨습니다. 고재숙은 당시 어머니 별명이 독일 병종이었다며, 결혼 정년기가 되니 어머니가 뒤늦게 후회를 하시더라고도 밝혔는데요. 그녀는 그때 너무 옥죄였기 때문에 연애도 많이 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어린 시절부터 천부적인 목소리와 재주로 넘치는 끼가 있음을 한눈에 알아본 어머니는, 딸들이 16세대인 1970년 라게대부 신중현을 찾아가 곡을 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바니걸스는 71년에 신중현이 만든 노래 하필이면 그 사람으로 데뷔하여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당시 바니걸스는 70년대 펄시스터즈와 더불어 자매듀엣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누가 언니고 동생인지 구분 못할 정도의 쌍둥이였는데, 이들은 귀엽고 동그란 눈이 토끼 같다고 해서, 바니걸스라는 팀명을 얻게 된 것이었고, 두 사람은 외모 뿐 아니라 목소리도 닮아서, 목소리만 들으면 한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 도리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찰떡 호흡을 자랑하게 됩니다. 바니걸스는 예쁘고 귀여운 외모 뿐 아니라 뛰어난 가창력과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문남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한 70년대 대한민국에서 핫팬츠를 무대 이상으로 처음 입은 가수 역시 바니걸스였는데, 이들은 핫팬츠와 원색 타이제, 미니스커트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패션을 선보이며 유행을 선도했고, 훗날 고재숙이 밝히길 파격적인 모든 패션은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구매부터, 디자인 가공까지 모두 직접 제작해 입었다고 하여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파격적인 이상과 화려한 무대 매너, 밝고 경쾌한 이미지와 깜찍한 외모까지, 바니걸스는 문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지만, 그러다 86년 언니 고정숙의 결혼으로 돌연 방송활동을 접게 되는데요. 이후 고정숙은 2004년에 바니라는 활동명으로 솔로 앨범을 발매하며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내력적인 음색에 아름다운 외모까지 과거의 모습 그대로였으나 어딘가 그늘져 보이는 모습에, 실은 그동안의 공백기 중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혼 후 두렵기도 하고 부끄러웠어요. 어린 딸을 어떻게 키우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냈어요. 누구에게도 이혼했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5년 넘게 본의 아니게 숨겨오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정숙은 86년 어머니의 중매로 음악계통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났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지 며칠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고정숙은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는 순종적인 아내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결혼생활은 참으로 순탄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70년대 가요계를 이끌며 화려한 생활에 익숙했던 만큼 고정숙은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지만 어느 날 큰맘 먹고 사준 딸의 옷값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간간이 해외동포 위문공연 등을 나가야 할 때는, 늦어지는 귀가 시간 때문에 남편과 많이 타투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정숙은 순종적인 아내로 남편에게 모두 참고 이해를 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갔고 그렇게 결혼생활 13년 만에 결국 가슴 아픈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참다 참다한 결정이었지만 고정숙은 사람들의 색안경 낀 시선들이 참으로 두려웠는데, 지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러저러한 말이 많은데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이혼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톱스타로 얼굴이 세상에 알려진 고정숙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크게 소가리를 하며 이혼 후 3개월 동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정신과 병동에 들어가게 된 고정숙, 하지만 그녀는 병동에서 진짜 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정신병으로 입원까지 한 사람들을 보니 상태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했고,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는 바람에 자신마저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 편하게 좀 더 쉬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몸을 추슬러 보자는 생각에 퇴원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된 고정숙은 6개월간 친정에 얹혀 살며 마음을 다독이게 되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춘기에 접어든 딸의 방황으로 그녀는 또 한 번의 소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딸은 엄마에게 툭하면 말대꾸를 했고 귀가 시간까지 늦어지며 고정숙의 눈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담배라도 피우면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싶어 그녀는 생전 피우지 않던 담배까지 배우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그녀를 딸이 발견하게 되었고, 엄마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처음 본 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자 고정숙은, 얼른 담배와 재떨이,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테니, 그만 방황을 끝내고 엄마 말을 들어달라고 딸에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모녀는 부둥켜안고 속마음을 털어놓은 끝에 엄마는 금연을 따른 방황을, 끝내기로 약속하며 한참을 펑펑을 얻고 그 뒤로 딸의 방황은 정말 깨끗이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딸의 방황이 끝나자 고정숙도 딸의 모습에 힘을 얻어 연예계로 복귀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애틋한 모녀 사이를 과시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응원도 얻었으며, 게다가 나이가 좀 들었어도 여전히 아름다웠기에 주변에서 재혼에 대한 권유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정숙은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재혼은 하지 않았고, 또한 이혼 당시 딸의 양육권을 얻으려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도 않았다는데요. 고정숙은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오빠가 살고 있는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 이혼 후 각종 행사에서 공연하고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해 돈을 벌면서, 혼자 힘으로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가는 삶이 참으로 버겁게 느껴졌지만, 고정숙은 그래도 목숨 같은 딸이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딸은 엄마에게 혼자서 많이 힘드실 텐데 타국에서 옆에 있어주지 못하니 마음이 아프고, 항상 엄마를 응원하고 있으니 끼니 거르지 말고 건강 챙기는 것 잊지 마시라고 전했다는데요. 사람들은 그녀가 바니걸스 활동 당시 벌어놓은 돈이 많은 줄 알지만, 그렇게 고생하며 벌었던 돈은 친정엄마가 사업으로 다 날려서 이미 한 푼도 안 남게 된 지 오래되었으며, 고정숙은 딸이 항상 보고 싶었지만 앞날을 위해 딸은 캐나다에서 자신은 한국에서 화이팅하며 열심히 살았고, 또한 딸이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해 연예인의 끼와 재능이 다분하니 혹시라도, 장래 희망을 연예인으로 바꾸면 자신이 직접 매니저가 돼 적극 도울 생각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정숙의 이런 꿈은 끝내 비참한 죽음으로 이루지 못한 채 끝이 나버리게 되는데, 힘겹게 살아가던 고정숙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위암 진단을 받으며 투병을 시작하게 되더니, 불과 9달 만에 병을 이기지 못하고 향년 62세에 이른 나이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16 어린 나이로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가요계에 대비해 그 어린 나이에, 학교를 조퇴해 가면서 노래를 하러 다녔고 인생에서 20살 전후 싱그러웠던 젊은 시절,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도 하고 미팅도 하는 생활을 전혀 못해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건만, 그렇게 아름다웠던 젊은 나날을 뒤로하고 이혼으로 비참한 삶을 살더니, 결국 아미라는 무서운 병으로 끝내 짧은 삶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빈소의 딸과 동생 고제수괴에는 조문객도 거의 없어 홀로 쓸쓸히 떠나야 했는데, 남편 없이 혼자 살았기에 친척도 별로 없었고 연예계 활동도 안 한지 오래되어 동료들과도, 인연이 끊어졌으니 배웅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먼 곳으로 떠나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옛 동료 중 서수남이 빈소를 방문했는데, 그는 꽃 속에 묻혀있는 고정숙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나와버렸습니다. 저를 붙잡고 우는, 제숙이 이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해줬건만 눈물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나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홀로 남은 동생 고제숙은 언니에게 미안하다. 우리 남편의 강한 반대로, 나 때문에 그룹 활동을 못했다. 언니는 이제 아이가 많이 컸으니 활동하자고 했는데, 내가 조금만 있다가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고제숙은 우리는 자매가 아닌 쌍둥이 아니냐, 언니가 아프면 나도 아팠고, 언니가 냉면을 먹고 싶다 말하면 나도 마침 먹고 싶었으며 그렇게 60년을 같이 붙어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반쪽과도 같았던 언니가 가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 매일 울고 싶고 매일 보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는데요. 우리들이 젊었던 그 시절, 그리도 화려했던 이들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렇게 떠나고 있으니, 흘러가는 세월이 어찌나 야속한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암으로 9개월 동안 고통스러웠던 만큼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